광복절 광복절 맞아 태극기 휘날리는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청량미역광장에서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주관으로 광복 제7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헌하면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청소년봉사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0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복 73주년을 기념하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태극기 체험부스에서는 태극기 바람개비와 부채 만들기, 태극기 색칠하기, 태극기 바디페인팅 등도 진행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오늘이라며 모든 주민들이 광복절을 함께 기념하고 태극기 달기에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진은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나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